랜딩인 누나소라! 안녕하세요 누나소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노래하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파트 최신! 파트 스위치! 뭐야? 스위치가? 스위치로 하는 거죠? 스위치?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파트 스위치! 다들 바꾸고 싶은 파트가 있었어요? 어떤 파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완전 자신감 뿜뿜이야 뭐 하고 싶은 파트 있나요? 아니 난 약간 어느 파트를 해도 자신이 없어 이수언니를 자세히 봐주세요 저는 제 파트에 모든 걸 갈아 넣었거든요 다들 있어요? 저는 지안이 왜요? 그래도 막 흐려 부분 많이 부르고 지르는 파트가 있어서 저도 한번 유리 지르고 싶다 유리! 오프닝도 해보지 않겠는데 유리의 오프닝? 저의 오프닝이 쉽지 않았네 내 맘에 오빠 오늘은 뭐할까 뭐할까 콜라노 뭐죠? 뽑아! 멋있게 뽑았네 뱀팜빰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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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제가 이걸 하고 감사합니다 자 나는 어떡해 잠시만 점점 얼쑤 오 샷스 오 지안 오 지안 그다음에 이제 지안이가 그렇게 2건! 1건! 요2000! 무슨 타락을 뭐지 할까요? 둘만 기사할까요? 지금 50분으로 가! 로제해 서비스 이렇게 되면 요즘 외로워! 두 번째 달아다녀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가 또 탐지할 수 있어서 하나 둘 셋 근데 이 뭐지! 지한이 오도 퍼즐 달아다녀 저를 뽑았네요 근데 이 수원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바꿀까요? 바꿀까요?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꿔줄게. 나의 눈빛을 달아놔. 이상하게. 아니 제가 바꿔주는 거예요. 언니가 바꿔주는 건 뭐 언니 같은. 내가 아주 호랑이들 죽었어. 저의 장난이고 제가 이 수원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리.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재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랜딩인 루나솔라.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상큼뽑자 사랑드미 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재강둥이 리더 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그냥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그냥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그냥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그냥 지현입니다. 너무 안 나왔네요.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너 고맙습니다. 아까 준비하자. 늦고 provisions 아 뭐야 야개로 벌려 큰일 날려? 아니 그의 신촌 눈처럼 빌려 아니! 틀렸어? 틀렸어? 와, 몰라. 이빙지? 아, 몰라. 아, 몰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믿겠는데 veneno 허예 오야 왜? 예에 이런 이제만 널 모아Y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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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안 오래된 걸 너는 their who now 너는 뺏어 내 마음속 느껴도 right now 나는 돌아오지 너무 무서워 아 어떡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아! 야 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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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파이팅 드디어 아 언니 이거? 아 진짜 모르겠는데 기억 1강 나 나 진짜 모르겠다 아 어떡해 나 왜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왔어 나 진짜 모르겠다 나 소리 진짜 잘 먹자 지금까지 누나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큼 꽃잼? 희빵만배 희빵만배 희빵만배